Hola todos! 여러분 안녕하세요? ¿Cómo estás?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빌바오 두 번째 시간이죠. 구시가지로 함께 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라는 도시를 이제 두 번째 만나보시는데 이 구시가지는 앞서서 만났던 구개나인 미술관과는 또 어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패턴을 함께 알아보셔야 되겠죠? 오늘의 패턴은 게, 네, 보, 아세, 에르 라는 패턴입니다. 일단 게 라는 의문사, 영어의 와세에 해당하죠. 그리고 데베르,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아세르 라는 동사는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다, to do, 영어의 to do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to make, make 동사의 의미로써 뭐뭐를 만들다 라는 뜻이 있고요. 더불어서 make 동사의 의미 중에 사역 동사, 네, 뭐뭐 하게 하다 라는 의미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 패턴에서는 이 아세르의 의미가 바로 첫 번째, to do, 뭐뭐를 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즉, 이 문장을 해석을 하게 되면 무엇을 내가 해야 하나요?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데베르 라는 동사 원형, must 동사가 데보 라고 끝에가 오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더불어서 우리 에르 동사의 의미 변화는 어떻게 됐었나요? o, s, e, emos, e, s, n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베르 동사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위치해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패턴 먼저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패턴은 어떤 때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을 때도 제가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여행지에서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뭔가 그냥 우리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닐고 그냥 구경하고 이러는 날도 있겠지만 또 어떤 날에는 뭔가 좀 하고 싶은 네, 뭔가를 좀 활동을 하고 싶은 날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관광지에 가면 제가 뭘 하면 좋아요? 제가 뭘 해야 해요? 라고 물어보는 때에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보기 대화문들 만나러 가볼까요? 첫 번째 대화문입니다. 게 대 보아 셀 앤 빌바오 라고 묻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패턴 바로 등장해 주고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게 대 보아 셀 앤 빌바오 네, 오늘의 패턴 이후에 앤 빌바오 즉, 전치사 앤 영어의 인에 해당하죠? 뭐뭐에서 빌바오는 빌바오가 되죠. 그래서 빌바오에서는 제가 뭘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그런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에서는 뭘 하면 좋을까요? 답변을 들어보니 네, 여기서 대베르 동사가 다시 한번 등장해 주고 있죠? 그런데 S로 어미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가 누가 되는 거죠? 네, 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반말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그냥 너가 이르, 간다, 가야 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어디예요? 알, 전치사 아와 남성전관사 엘이 붙여져서 알로 축약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세여 구겐하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구겐에임이라고 우리 스페인어로는 발음이 되겠죠? 자, 이 구겐하임 박물관에 가야 되고 또 어디에 가야 되나? 이 알, 또 전치사 아와 남성전관사 엘이 붙여져서 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까스코 까스코라는 것이 구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미에호 라는 형용사가 오래된, 옛날에, 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와 있는 이 구시가지를 스페인어로 할 때 까스코 미에호라고 한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겠죠? 네, 빌바오에 가게 된다면 이 두 곡 랜드마크는 반드시 가야 된다 라는 느낌으로 추천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Debes ir al museo gugenai 이 알카스코 비에호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앞에 전치사 r과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전치사 플러스 전관사 r은요. 이 뒤에 나와 있는 r이 이전에 앞에 나왔던 이르 동사에 걸려있다라는 점. 네, 즉, 이, Debes ir al casco viejo 인데, 앞에 중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생략해서 쓰고 있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문으로 가볼게요. 네, 앞전 대화에서 이 구시가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해줬기 때문에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시가지에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como es, como라는 의문사, how라는 의문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시가지는 어떤 곳일까요? 네, 답변을 들어보니 no es muy grande, pero es muy lindo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grande 라는 형용사는 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lindo 라는 형용사는 맞아요,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이 구시가지가 크지는 않지만 아주 크지는 않지만 pero, but 이라는 접속사가 되죠. es muy lindo 아주 매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배경으로 구시가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이곳은 정말 알록달록 건물들의 색채도 너무 아름답고 뭔가 좀 작은 동화 속 마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que hay en el casco viejo?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casco viejo, 구시가지가 어때요? 라고 물어본 이후에 어떻다라는 대답을 듣고 그러면 구시가지에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que, 무엇이, I I 동사는 영어로 치면 there is, there are 동사였죠. 그래서,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 표현이었고요. en el casco viejo 네, 마찬가지로 전치사 en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전치사 en과 정관사 l이 등장했어요. 자, 우리 앞전에는 전치사 a와 남성 정관사 l이 있었을 때 추격해서 r로 바뀌었지만 이 경우는 추격하는 경우가 네, 이때 딱 예외적이다. 나머지의 전치사와 함께 할 때는 그냥 따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sco viejo에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아, 뭐가 있을지 또 들어봐야 되겠어요. están la plaza nueva, las cafeterias y los restaurantes 라고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뭐가 있다 라고 할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동사가 바로 estar 동사이죠. estar 동사의 동사 변화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estoy, estas, esta, estamos, estas, están 네, 이 estar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인데 비동사는 스페인어의 serre와 estar 두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이 estar 같은 경우에는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였습니다. 자, 지금은 있다 라는 의미로 뭐뭐가 있다 라고 할 때도 사용이 되는 이 estar 동사인데요. 사실 우리 앞에서 i 동사도 뭐뭐가 있다 였어요. 그리고 estar 동사도 뭐뭐가 있다 였습니다. 그러면 두 있다 라는 동사 estar 동사와 i 동사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별돼서 사용을 하고 있겠죠. 자, 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i 동사는 보통은 그냥 존재 자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나타내 주는 동사이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뭔가 특정한 대상을 받아주게 될 때에는 estar 동사로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이 본문에서 이 대화문에서 보시면 esta la plaza nueva, las cafeterias y los restaurantes 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cafeterias, 네, y as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고요. 자, plaza nueva, 이 nueva 광장이라는 거 네, 어떤 특정한 장소이죠. 그리고 las cafeterias, 네, 이런 어떤 카페들도 좀 구체적으로 나타내지고 있고요. 사실 정관사가 이제 통칭의 의미로써 받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los restaurantes, 네, 레스토랑들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구문에서는 la plaza nueva, nueva 광장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그냥 어떤 광장들이 있어요 라는 게 아니라 특정하게 nueva 광장이라는 특정한 걸 받아주기 때문에 i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estar 동사를 사용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특정하다 라는 것은요 한정화되어 있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정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뭐 광장들이 있고요, 뭐 카페들이 있고요, 또 뭐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i 동사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i와 estar의 동사의 차이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 구문에서는 estar, 복수로 쓰인 이유가 그쵸, 뒤에 복수명사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미에호 할 때 이 호따 발음 그리고 레스토랑떼 라고 할 때 르, 굴리는 알바름 이 두 가지는 꼭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르, 굴리는 알바름 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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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빌바오 구시가지를 배경으로 오늘 함께 공부해본 패턴은요, 깨, 내부, 아세르 라는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돼요? 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실전 대화문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뭘 해야 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뭘 해야 해요? 라는 패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 도시에서 라는 표현만 덧붙이면 되겠네요. 도시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ciudad 이고요. 대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명사입니다. 자, 이럴 때 문장을 완성해 본다면 ¿Qué deba ser en esta ciudad? 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은 O로 끝나면 남성명사, A로 끝나면 여성명사라고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여성명사에 또 다른 규칙들이 있어요. 즉, A로 끝났거나, D로 끝났거나, 세타로 끝났거나, 그 다음에 E로 끝났거나, 운브레로 끝났거나, 시온으로 끝났거나, 그리고 L로 끝났거나. 네, 이렇게 하니까 좀 많아 보이지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이 단어의 성을 구별할 때 관사를 우리가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정리를 잘해서 사용해 주시면 쉽게 관사를 붙이실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성어미 만드는 여성어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어미를 말씀드릴게요. 아, 데, 엘레, 세타, 이에, 운브레, 시온.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언급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는요. 이 장소에서는 뭘 해야 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장소라는 단어, 루가르 라는 단어만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Que devo hacer en este lugar? 라고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este lugar, 이 장소라는 거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뭐뭐에 라고 하는 장소 전치사 n을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는 지금 뭘 해야 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을 때 지금이라는 단어만 넣어주면 오늘의 패턴과 함께 간단하게 완성이 될 수가 있네요. 스페인어로는 Que devo hacer ahora?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ahora 라고 하는 명사가 내 지금 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부사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문장은 한번 간단하니 따라해 주실까요? Que devo hacer ahora? 좋아요. 잘 해주셨습니다. 아치의 묵음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하나요? 네, 성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박물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는 걸 물어볼 때 입장권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뭐 옷차림을 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스페인어로는 Que devo hacer para entrar?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para 전치사는 for, 뭐뭐를 위해서 라는 전치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entrar르 동사는 들어가다 라는 원형으로 전치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위치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요. 내일 뭐 해야 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네, 내일 뭔가 어딘가에 가고 싶은데 어, 좀 추천해달라 라는 뉘앙스로도 저 내일 뭐 할까요? 저 내일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내일이라는 단어는 mañana 입니다. 중간에 물결 표시 들어가서 mañana 라고 됩니다. 자, 이 문장은 Que devo hacer mañana? 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Que devo hacer mañana? 좋아요. 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실전되어 분들 바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함께 Devo hacer 라는 패턴을 가지고 함께 연습해 보셨는데요. 나중에 이후에도 이 패턴과 아주 유사한 패턴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패턴은 꼭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오, muchas gracias. 자오, muchas gracias. 자오, muchas gracias.